와 여기 주차장이 넓은데요? 화장실도 있고 취사 공간에서 취사도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는 조치원 홈플러스 뒤쪽 조천연꽃공원입니다 여기가 조금 복잡해서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해요 넓은 주차장에 쉼터까지 있습니다 주차장 앞에는 미호천이 흐르고 많이 화장실이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캠핑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보고 왔는데 취사는 지정된 창조가 따로 있네요 주차장 반대쪽에 취사 공간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취사 공간을 찾기 위해 왔던 길로 돌아가 봅니다 연꽃공원 중앙쪽 섬거리에서 직진을 해봅니다 비포장 도로를 따라 쭉 직진하였습니다 한참을 가다보니 지도에서 본 화장실이 보이네요 아래 파고라 두 개가 있는 곳이 취사 공간인 것 같아요 약도의 연꽃공원 끝자락이었으니까 맞겠죠?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찾기 위해 계속 직진 혹시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집중하세요 여기가 유일하게 차를 돌려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를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한참을 가고 또 가고 도지답사 외길 인생 철도에 길이 끊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후진으로 돌아 나갑니다 화장실 거의 다 와서 아까 말한 곳에서 차를 돌렸어요 제가 대신 고생을 했으니 여러분은 들어가지 마세요 약도를 다시 봐도 화장실 아래에 파고라 두 개 이곳이 휴식 공간이 맞는 것 같아요 차량 진입은 안되고 카트를 가져오셔야 할 것 같아요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 취사 공간에서 가볍게 취사를 하고 주차장에서 차박하기 좋은 곳 같아요 항상 깨끗하게 클린 캠핑 하시죠? 이날 여러 노지를 답사를 다녀왔어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더 좋은 노지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그래도authDJENT원들도 가볍게 취사를 해요 공간에 방문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